자, 이어서 합시다 여기는 아르케 대수도원 부서진 틈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고요 진행루트는 이 앞쪽 잘 안보이네 일단은 시야가 똥망 일단은 차근차근히 왼쪽으로 가는 길 있구요 내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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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동 날씨 날씨 아이웃속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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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왔고 정면에 길이 있고 정면 우측 끈 아니고 여기 내려가는 길 정면 왼쪽 아 왼쪽 먼저 여기가 여기는 길이 아니고 함정이네요 요거 밟으면 함정 정면은 변형된 애들이 나오는구나 여기 아이웃속수 짜증나는 애다 짜증나는 애다 이거 막 기어다니는 바라카는 아이웃속수 아 여기도 길이 있네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아 어디를 먼저 가지 여기를 먼저 갑시다 아 여기가 진행루토인가 진행루토 왠지 저기서 내려오면 여기랑 이어질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봅시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기랑 이어질 것 같아 맞는 것 같죠 여기로 가도 저기로 통하니까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아 요거 저거 먹으러 가면 이거 떨어진다 이것도 먹으러 가면 떨어지고 이쪽부터 문화가 없었다 화해엄 이 2 2 3 5 잠시만요. 요거 먹고 저 앞에는 뚫린 것 같고 아 이제 또 나왔어 아 저기 쇼컷 있네요 위에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기서 내려가 보자 이거 마무리를 해보자 진짜 싫어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는 막혀 있고 사다리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길 이쪽은 아니 여기가 중앙 여기가 쇼컷 오른쪽은 아 여기는 막혀 있구나 가는 루트는 그럼 이쪽이 맞네 여기로 가는 게 맞네 여기로 가서 위로 여기로 가서 위로 정면에 쇼컷이 있겠죠 오케이 여기 쇼컷 물약을 채우고 옵시다 위에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바로 위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은 목 어그로 안 끌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냐 아 쟤가 이제 위로 오는구나 일로 오니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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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안 열리는 것 같고. 못 파나 잡으면 끝나는 것 같고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들을 한번 바락하는구나. 아, 그러게 걸릴 때. 카커스라서 그런가? 여기 상자? 어? 아이씨. 야잇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이씨. 아이씨. 갔다 가야겠다. 먼저. 이거 봐라. 아, 쟤 너무 싫어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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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바 그러게 한 번만.. 그러게 한 번만 주세요 오우 잡았다 아이씨 아아 좋은거 안주네 얘네 죽어있네 죽어있네 왜 죽었지 아아 물약 채워야되는데 아아 안되겠다 달리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장치가 있어 장치 무슨 장치야 이거 아아 저기구나 오케이 저기 문 열렸구요 휴 저기가 어디냐면 요기 내려가면 이 아래쪽으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쪽으로 해서 직진 하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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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올라가면 일단 올라가보자 아아 아아 잡혔어 아아 다시 쟤들이 싸운다 싸우라 쟤들이 싸우라 쟤들이 싸운다 싹 다 데리고 와서 싸움 붙여야겠다 다 잡았네 다 잡았네 우와 피를 꽤 많이 뺐어 별바라기를 찾 나비야 별바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별바라기 없나요 별바라기 별바라기 아 이씨 다시 귀환하고 다시 귀환하고 다시 귀환해 가지고 천공간 반납하고 원숭이 잡읍시다 원숭이 벤니니 천공관 기계장치 천공관 해독본 더이상 기차는 떠나지 않고 시가지는 붕괴된 그곳에서 상인이 얼어붙은 만찬을 기다리고 있다 저기 그 붕괴된 크라트 그 지역 같은데 거기 가서 한번 찾아 봅시다 어 다음도 있네 크라트 그쪽 붕괴된 그 어디더라 거기 가까운 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붕괴된 시가지 자 차근차근히 찾아 봅시다 여기 그 느낌의 이쪽 개구리 나왔던 데가 있었는데 여기서 별 바라기를 찾고 이 안쪽으로 들어갔나? 아닌데 밖에 있었는데 아 대충 할 것 같아 대충 할 것 같아 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이리와봐 여기가 제 느낌이 맞다면 왠지 여기서 여기서 저쪽으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여기는 상자 있던데고 여기서 아마 오른쪽으로 갔었을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닥에 게 있고 여기네 여기다 일로와봐 여기야 자 여러분 여깁니다 여기가 어디냐 붕괴된 그 붕괴된 크라트 로비 지나고 상인 지나고 붕괴된 곳 나오면 처음으로 저쪽 건너편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 사이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사이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왼쪽 여기 저 가로등 하나 있고 나무 두 개 있고 여기로 올라가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올라가서 뭐 있겠지 올라가면 뭐 얼어붙으면 아 이거 얘가 있네 아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 말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얼어붙은 만찬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 얼어붙은 만찬이 뭐냐면 빅토르 잡고 나온 소울로 교환할 수 있는 무기 이름이 얼어붙은 만찬이랍니다 근데 나는 아 나는 이거 아뮬렛 받았거든 이거 받았거든 이거 시네파리 아뮬렛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끝납니다 죽여볼까 죽여봐 야 내놔 공격 안 돼 아 그래서 얘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 무기를 보여준다 이 무기가 얼어붙은 만찬입니다 그리고 얘한테 하면은 코츠를 준답니다 저는 물 건너 갔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하시길 아 돌아갑시다 다시 아까 거기로 자 인형 모 머그로를 끌어가지고 그 인형과 함께 싸우도록 가자 야 너도 와 으쌰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너도 오시고요 자 모 머그로를 끌어서 머그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얘랑 붙을 수 있을거야 자 나와라 자 그럼 쟤들이 싸웁니다 인형이랑 그냥 막 싸우는거잖아 덩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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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왔나 덩어리 안왔나 계속 온다 그 큰애는 안왔어 덩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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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 어디갔어? 어디갔냐? 누가 가야지 야 일로와봐 어디갔지? 오케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오케이 좋아요 화이팅 레이드입니다 레이드 퀴즈 어우 여기 좀 있으면 죽겠다 너무 많이 데려왔나 보다 죽었어 퀴츠 자 퀴츠 그리고 나는 아이템을 아이템을 주워먹고 아이템을 주워먹고 간다 자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제가 너무 쎄 꼼수지 꼼수 퀴즈 과측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측이 하나 생겼습니다 음악이 바뀌었네 음악이 바뀌었네 쎄 보이는데 짝대기 휘두르는 놈인데 감전 전기를 들고 있네 귀잡으러 하자 쟤는 다시 가겠지 다시 가겠지 로민이니까 안가 안가 땅에서 뭐가 나온다 땅에서 뭐가 나온다 이거 너무 싫어 원거리 공격하는 거 한편 치는 엑인 마지막 바빛 미친보 청중 básicamente 치는 치는 처음만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저 확인을 해볼게요. 여기 내려갈 수 있게 생겼거든요 여기 잠깐만 여기가 어디냐 왔던 길 아니겠지? 왔던 길인가? 왔던 길이네 왔던 길입니다. 너무 의심이 많아도 뻘짓을 합니다. 내려갈 수 있게 생겼잖아 바꾸니까 여기로 가서 넣고 이쪽 좌회전 별바라기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. 잠깐만 왼쪽 뭐 별거 안주네요. 굳이 앉아가도 상관은 없다. 내려가는 길 있고 올라가는 길 있고 올라가는 길에는 총재비 내려가는 길에는 쇼컷 이게 어디 쇼컷이지? 아 별바라기 여기 쇼컷이네요. 처음 입구 자 쇼컷 열었으니까 쇼컷으로 이거 먹다가 떨어지겠는데 총 쇼컷 쇼컷 날아가는데 아 이거 먹으면 쇼컷 쇼 Finger 아 이거 먹으면 쇼컷 쇼컷 weed 너무500 canoe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 알고도 해봤다 소울이 바로 옆에 있을 테니까 자 저놈을 잡읍시다 요 위에 있거든요? 이쪽에? 제가 쓴 거야 제가 아 놀래라 쟤도 총 썼는데 아 나비가 있다고 여기에 아 이거 안돼 이거 랩업하고 와야 돼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15,000이 있는데 랩업해야 됩니다 지금 안돼요 위험해 아 백 150 100 랩업을 지구력 레어버블 두려운 게 없다 이제 저기가 저놈이 나를 보고 있는데 갈 수 있는 길이 가운데 요 와 이건 너무 이건 너무 하지 않니 너무 하지 않니 이건 아 이거 뭐야 아 떨어졌어 붕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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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괴부랬어 자 내려갔다 올라갈까 내려갔다 올라갈까 상사가 있네 아 이게 속성저항이 아니네 상태 이상이네 먹었어 먹고 죽었어 오케이 속성저항이 아니네 붕괴를 많이 쓰니까 애들이 장친구를 붕괴로 바꾸자 붕괴 붕괴 하고 사용 아이템을 이걸 빼고 상태 이상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아 방금 먹은 아뮬렛은 붉은여우 동력과 기술 3식 증가 아 이것도 괜찮네 아 험난하다 이게 꼬라지를 보니까 험난하다 기덕력이 좀 좋은 전기로 합시다 코일봉 아니 세대 때려야 되네 아 그룹도 안되는데 아 그룹도 안맞는구나 아 그룹도 안되어 좀 비싸긴 한데 안전하게 잡으려면 이건 너무하잖아 아 진짜 아이씨 어우 나비 나비 날라갔나 날라갔겠지 나비를 어떻게 잡지 아이씨 별바라기가 가까운 데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니야 나비를 잡고 왔어야 돼 허허 나비를 일단 템을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나비만 잡읍시다 저기도 뭐 하나 있네 먹을 거 다 먹고 죽을 각오로 다 먹었죠 다시 나비 재도전 차분하게 나비를 원거리로 나비를 원거리로 나비를 원거리로 나비를 원해 나 가지는 머리 저거 정면놈을 먼저 처리하고 정면놈을 먼저 처리하고 처리하고 오른쪽 놈도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놈도 처리합시다 자 이제 차분하게 나비를 야 너무하잖아 그건 뭐가 잡았다 아 별거 안좋아 별거 안좋아 자 갑시다 완전 손해예요 손해 원거리 무기를 6개를 썼는데 자 그냥 일로 갑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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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그지야 그지 믿기 이들이asia dos 필드 영역에 좁은 길이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저기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기 정면에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내려갑시다 먼저 이제 쇼컷이랑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정면에 아이템 있고요 왼쪽에 통로가 있고 보름달 얼썩? 보름달 얼썩이 꽤 많이 나오는구나 아 이건 저흘로 가서 상자를 먹고 끝인가? 아 총잡이가 있는데 가보자 가도 하면서 장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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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장치가 있었어 뭐야 아 함정 쿼츠 하나 주고요 아까 거기 루트가 맞네 이거 장치 하면은 이 함정이 안 내려옵니다 이 함정이 안 내려옵니다 다시 백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쿼츠 먹으러 오는데 다시 올라가서 가던 루트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느낌상 느낌상 아 왠지 거대한 놈 하나 올 것 같은데 저거 먹으려고 하면은 아 왠지 거대한 놈 하나 올 것 같은데 저거 여기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만 저 놈도 잡아야 될 거 같고 별바라기 없니? 보스방인가? 어? 뭐야 길이 이렇게 막혔다고? 아 이게 엘리베이터인가? 아 올라가면 바로 시작되지는 않겠죠? 일단 올라가보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느낌이 엄청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? 여기가 끝인가 보다 다 올라왔어 아 보스전이네 근데 별바라기 다행이다 자 일단 물약을 채우고 내려가서 그놈을 잡읍시다 여기가 보스전이고 일단 내려가서 그 카커스같이 생긴 그 카커스같이 생긴 그 카커스같이 생긴 그 카커스같이 생긴 둔기로 때려볼까? 전기가 먹히려나? 오히려 아니지 그냥 화염을 달고 시작합시다 그냥 화염을 달고 시작합시다 선빵을 날려야겠다 내려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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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방이 안 되는구나 속방이요 어디까지 가나요? 어디까지 오실려나? 어디까지 오실려나? 어디까지 오실려나? 야 여기까지 온거야 근데? 혹시 쟤네랑 싸우니? 니네랑 싸우니 혹시? 싸우니 니네? 아 어떻게 안 싸우는구나 둘 다 인간형이라서 둘 다 인간형이라서 안 싸우네 제자리로 가나? 아이씨 숫돌만 날렸네 아이씨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약합 공격도 힘들어 다시 빠른 걸렸다 아 리전칼리버 별 쓸데없는거 자 귀환을 합시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오래걸리니까 귀환하는게 빠릅니다